할렐루야! 3월 7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한주가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예복을 입어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니 된다. 예복이란 바로 예의와 예절이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먼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 라는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그 당세는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지만 하늘은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아, 나는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대를 두고 하신 말씀일진데 아, 맞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승리 역사에 내가 불림을 받았지. 불림을 받았으니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지. 예의와 예절. 그리스도는 그냥 친구 되어야 하듯이 형제 되어야 하듯이 대해선 안이 됩니다. 왕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역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역사를 해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께서 직접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간호사들만 있을 때하고 의사가 있을 때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원장이 왔습니다. 우와, 분위기 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항상 간호사들이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군인들 항상 긴장을 해야 되겠죠. 경찰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 다 긴장을 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본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 예의가 없는 사람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듯이 사복을 입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던지다가 그 사람이 왕이면 어떡할 것입니까? 암행의사면 어떡할 것입니까? 평소 사기 치듯이 암행의사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의와 예절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뛰어난 예의와 예절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서도 예복을 벗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복을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예의를 갖추지 못해도 기분 상하게 해도 속상하게 할지라도 섭섭하게 할지라도 자신은 예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세상 사는 게 편합니다. 세상 사는 게 편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오, 주제가 독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본문을 한 번 더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니, 안 띄워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와,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기서 세계라는 것은 지구촌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계보를 뜻합니다. 계보, 즉 족보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좀 약간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아주 쉽고 재미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비롯하여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열두 아들 중에 유다는 다마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로를 낳고 해수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습니다. 오베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를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우와 여러분 아브람부터 아담까지 아브람부터 다윗 왕이 탄생하기까지 이 계보를 품으면 하찮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도 있었습니다. 루시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계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여자였습니다. 기생 따위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겨우 먹고 살려고 쫄쫄쫄쫄쫄쫄 잘 데도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계보였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함부로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거야. 그리고 함부로 말을 했을 것이고 아마 많은 욕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난다라고 알았더라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은 로호보암을 낳고 로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습니다. 아사는 요사바스를 낳습니다. 요사바스는 요람을 낳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습니다. 요담은 아하스를 낳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습니다. 히스기아는 머나세스를 낳습니다. 머나세스는 아몬을 낳습니다. 아몬은 요시아를 낳습니다. 요시아는 요고냐를 낳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습니다. 스알디엘은 스루파벨을 낳습니다. 스루파벨은 아비우스를 낳습니다. 아비우스는 엘리아 김을 낳습니다. 엘리아 김은 아소로를 낳습니다. 아소로는 사독을 낳습니다. 사독은 아킴을 낳습니다.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습니다.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습니다. 엘라사는 마딴을 낳습니다. 마딴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자 이 계보에서 다네리가 등장합니까? 에스더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까? 여수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만 중요합니까? 여수아만 중요합니까? 모세가 중요하듯이 여러분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유로운 역사입니다. 자기 그릇으로 왕사람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집에서 태어났냐? 예,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깡 갔습니다. 맨날 말똥냄새 나고 소똥냄새 나고 돼지똥냄새 납니다. 아, 똥냄새 나서 싫습니다. 그러면서 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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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타는 말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마구깡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구깡 인생에서 태어났지만, 어? 예수님도 마구깡에서 태어났네? 와, 예수님도 마구깡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리스도 마구깡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내가 마구깡에서 태어났으면, 이거 감사할 일이네? 나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묻고 살면, 와, 이거 감사할 일이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 성격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 행실을 아는데 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네? 우와, 내가 챙김을 받고 있네? 내가 평생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와,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우와, 베드로 봐라, 베드로, 배를 버리네? 마리아의 향유칵을 버리네? 이야, 저런 사람도 내가 만났네? 오직 절대적으로 하늘을 숨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숨겨 길을 가겠다는 그 서대반 집사를 만났네? 우와, 나는 그 길을 못 가는데, 이야, 서대반 집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워지기까지 또 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에덴 동산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하나, 둘, 셋, 셋을 낳습니다. 하나, 둘, 셋, 셋을 낳습니다. 처음에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케난을 낳고, 케난은 말라렘을 낳고, 말라렘은 야레스를 낳고, 야레스는 에녹을 낳고,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고, 여러분, 잘 알죠? 노아. 노아를 낳습니다. 별로 업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알 수가 있나, 지난 역사인데. 아주 오래전에 역사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이 평범한 사람일까, 비범한 사람일까? 저는 비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샘을 낳습니다. 샘은? 샘을 누굴 낳죠? 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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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을 누굴 낳지? 아르박사가 낳았습니까? 아르박사가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은? 에벨은 벨렉을 낳습니다. 벨렉은 로우를 낳습니다. 로우는 스록을 낳습니다. 스록은 나우를 낳습니다. 나우를 낳습니다. 대라는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노아는 잘 알지만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업적이 없을 뿐이지, 귀한 사람일까, 귀하지 않을까? 기록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정말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세요. 아브라함 부터 시작에서, 아담 부터 시작에서 아브라함의 계보까지, 아브라함 부터 시작에서 예수님 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업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 이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죠? 빠져 있습니다. 모세도 빠져 있고, 핏줄은 맞지만 직계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계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모세도 요수와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유다였습니다. 유다. 유다를 통해서 피가 흘러갔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일까?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분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제일 신약 첫 권으로 만드셨을까? 첫 페이지입니다. 마가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 전서도 아니고, 후서도 아니고, 요한 1서도 아니고, 2서도 아니고, 3서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 서신도 아니고, 왜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마태복음을 정하셨을까? 신약 첫 페이지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개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위에는 모르겠다. 조상들은 잘 모르겠고, 이제 내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족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았어. 그러나 내 아들은 아무렇게나 결혼했어도 아니 되고, 시집갔어도 아니 되고, 연애를 했어도 아니 되고, 아무 직장에 들어갔어도 아니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아무 직장에 들어갔어도 아니 되고, 집 좋다고 해서 아무데나 이사갔어도 아니 되고, 저 사람이, 와, 출세한 것 같아, 성공한 것 같아,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아니 되고, 사계수도 아니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개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신약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선포하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 볼까요? 구약 첫 페이지, 1장 1절.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태초에, 여러분, 누가 태초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이 언어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 수 없는 언어입니다. 왜?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서 내가 쓰지 않는 언어라고 해서 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언어인 줄 아세요? 이 언어가. 난 엄마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아들도 없어. 딸도 없어. 고아야.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해서 태어난지 모르겠어. 부모가 싫어. 엄마만 생각하면 날 버리고 도망갔어. 싫어. 그건 제 생각이지. 아버지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인 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들, 딸. 여러분, 이 이름이, 이 불리는 이 이름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맞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다위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였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입니까?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보를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제 개인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민족형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불과 인원은 수십 명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세계형이 될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예정을 했지만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전지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습니다. 만약, 만약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애라 모르겠다 죽든 살든 모르겠다 나도 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와,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탄생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살 것이고 에라 모르겠다 인생 종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창국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들의 본성 그들의 천성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든 그 천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때에 따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섭리하시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준비가 되든 준비가 되지 않든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가 왔지만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대적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만 손해가 났습니다. 자기들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계산하는 대로 역사는 흘러갈 수도 없습니다. 절대 사람이 계산하는 대로 사람이 아는 대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계구나. 예수님의 계보가 촉보가 이거였구나. 지나서야 알지. 야 네가 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알 거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창조서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바로 섭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아는 사람?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자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5일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른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둘째 날은 궁창을 또 창조하시고 대기권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또 뭐죠? 바다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바다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닙니다. 장세기는 누가 기록했다? 역사학자들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모세를 언제적 사람인데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이 정도로 묘사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로 물고기를 창조해야지 아니 물고기는 왜 그 다음날도 창조해? 아니 그리고 두 광명을 먼저 창조하셔야지 첫째 날에 해와 달을 두 광명을 왜 셋째 날 넷째 날을 창조하셔? 이거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천지 창조를 묘사한 것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옵니다. 맞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 마지막 날에 누굴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할까? 안 그래요? 아담이 얼마나 소중해? 아담도 소중하지만 만물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진짜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만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사람도 정말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며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만물하고 사람은 동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을 우습게 봤습니다. 코로나가 여기까지 망정이지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졌다 그러면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가 될 것입니다. 산에서 농사 짓는 사람 저 시골 청구석에서 사람들이 없는 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산 사람들 밤 되면 부엉이가 새벽에는 꼭 그래 꼭 꼭 닭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개소리가 나고 아 지겨워 외로워 너무 인생이 괴로워 근데 전년병으로 전세계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갈까 도심으로 갈까 시골로 갈까 맞죠 두메산골로 가는 겁니다. 시골에도 농촌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근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활란 가운데 영웅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처럼 화를 통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농사짓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담매는 사람들 진짜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만물을 통해서 사람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서도 만물을 파괴해서는 아니됩니다. 만물을 죽이는 것은 만물을 파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만물을 귀하게 하고 소중히 얘기합니다. 근데 만물을 더럽히는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망고 쓰잘데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을 깨끗이 하고 만물을 정화시키는 과학이 의학이 그리고 경제가 발달해야 합니다. 망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여행 가는 거 구원하고 상관 있습니까? 우리가 핸드폰 이거 사용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좋은 배도 타고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컴퓨터가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글로벌 시대 해외여행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친구를 두고 그거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구원하고 더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건본에서 벗어나서 건물만 들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가 발달해야 된다? 자연을 기하게 얘기합니다. 흙을 땅을 소중히 얘기합니다. 흙을 만지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농사 지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까? 진짜 귀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절대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인생을 인생 탈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살아가면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 혈통섭리가 펼쳐졌습니다. 피가 이어져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탄생했습니다. 첫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계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첫 아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후 아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이름 나오는 사람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진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안 귀하고 이 사람은 별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러면 그 계보가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때그때 참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섭리하시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그 계보가 성경에서는 아담부터 칭하지 않고 어디에서부터 칭합니까? 아브란부터 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란부터 칭하고 있습니다. 즉 첫 아담을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먹이 사슬로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야 아담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인류가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후 아담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마치 만물이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보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후 아담이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AD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계에 나오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푹 쉬었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년이 될지 말년이 될지 억만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첫째 날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십니다. 아담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와가 누구를요 아담을 꼬셔버렸습니다. 역사가 털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역사가 털어져 버렸습니다. 이놈의 뱀이 후아담 예수님 역사를 하실 때 또 나타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못 꼬시니까 후아담이 안 넘어가니까 누구를 제자들을 꼬셔버립니다. 가로뉴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 시대에 랍비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때요? 고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그리스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했을까 여러분 그러나 전지전화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보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누구 낳아서 태어났지? 너 왜 태어났니? 몰라 우리 엄마가 낳아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물이 있습니다. 돌 별 볼일이 없어 보이는 그 돌도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헉도 필요하고 안 그래요? 개똥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똥도 필요할 때가 있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한테만 필요하지 않을 뿐이지 내 친구에게는 필요한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끌고 오십니다. 영적으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꿈을 꿨습니까? 게시를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숨기면서 가야 합니다. 누구 하지 못한 것? 조상이 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는 절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때에 따라 사명자를 세워서 마치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시대시대 사람을 세워서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역사 또한 마찬가지 때에 따라 사람을 세워서 반드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역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것은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때 그때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 아버지가 살지 못한 삶 우리 할아버지가 살지 못한 삶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을 냈다. 우리 아버지가 부모가 잘못을 냈다. 내가 대신 하나님을 잘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리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덕도 봅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조상의 하나님을 잘 숨기면 내가 그 덕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제 경제를 나름 돌리는 것이 있는데 그 경제를 제가 누구에게 맡겼냐면 혜일이한테 맡겼습니다. 혜일이하고 저하고는 안사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혜일이가 착하고 책임감도 있고 혜일이가 똑똑하고 혜일이가 아주 정직하고 어리도 있고 장점이 많지만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의의가 있을까? 아버지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혜일이는 아버지 엄마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혜일이에게 다 보여주고 혜일이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부모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혜일이가 만약에 부모님이 없다 그러면 저는 아마 혜일이에게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의를 받는 사람들은 부모를 진짜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하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다 마찬가지 모든 각자의 위치에서 부모의 의의가 있습니다. 조상의 덕이 있다는 거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의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잘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축복 받을 일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 했는데 많은 걸 얻었어. 큰 축복을 받았어. 어? 내가 실수를 했는데 재상을 받네. 내가 용서를 받네. 어? 야 기분 좋아라. 운전회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었는데 사고가 피해가서 으아 룰루랄라. 까불면 아니랍니다. 자기 의의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옆에서 형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룰루랄라가 아니라 나 대신해서 이 형제가 그 죄를 칠무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건 저렇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궁금한 것이 의문이 있습니까?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섭리길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창세부터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내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역사가 가야 합니다. 1, 2년 가가지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린 시간이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계보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뱀이 옆에서 꼬셔도 절대 현혹되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가야 합니다. 무시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누가 형제가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땠습니까?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피 삐져가지고 아는 채도 안 하고 예?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분명히 계속 잘해줬다. 한 번 잘못해줬다. 아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은 그때그때 자기 그때 그 감정밖에 모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랑을 해줬고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물 안 주면 아씨 왜 내 물 안 주는데 나는 왜 동생한테 물 주지? 가인이 그렇다고 가인이 먼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이 만 놈은 새끼 가인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 그럼 아벨이 태어나면 지 그 쌈 잘하는 중을 가지고 아벨을 지켜야 될 거잖아 왜 아벨을 때려 죽이는데 그럼 지가 축복받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둘 셋 셋을 낳은 겁니다 셋도 나가리 되면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넷을 또 낳는 겁니다 넷이 나가리 되면 가인이 또 세워줄 것 같아 아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다 뗄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어떻게 다 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탄생하기까지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보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하기까지 이 계보를 보니 업적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성세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그죠 없어요 어?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귀하다 안 귀하다 너무 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섭린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역사의 계보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이 저 에이 저 에이 저 에이 저 애들이 술 처먹고 그를 따라봤다 내 과거만 자꾸 이야기를 해 너 맨날 너 젊었을 때 불나방이었지 10대 때 20대 때 나 너 나이트에서 맨날 바짝바짝바짝 끓으면서 날라다니는 걸 봤어 머리에 삥 꽂고 어? 리본 같은 거 딱 꽂고 에이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내 것 따위 해가지고 나비 넥타이 해가지고 제비처럼 날라다니고 과거만 계속해서 에이 저 놈 인생이 형편없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의 계보가 이어지면 어떡할 것입니까 자식이 손자가 후손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알 수가 없음 알 수가 없음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봐도 어때요 중전을 통해서 훌륭한 왕이 태어날 때도 있었지만 별 볼일 없는 여인을 통해서 훌륭한 왕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훌륭한 이 나라를 지키는 장군들이 태어나고 장수가 태어나고 훌륭한 발명가가 태어나고 경제인이 태어나고 훌륭한 정치인이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개보대로 흘러간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야 신약 첫 페이지 새로운 역사 첫 페이지 첫 장 첫 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개보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인류의 개보가 너무 중요하다 소중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 서로 위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그래하도록 하라 힘있는 자들아 힘있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약탈하지 말고 제압하지 말고 보호해줘라 조그마한 게 자꾸 까분한데요 그러면 땅콩 한 차례 때려주면 되잖아 이빨 부르트리지 말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였습니다 세계란 개보 족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개보를 통해서 이 시대 저희들이 어떤 말씀 어떤 마음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지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맞다 옛날에 그랬구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 사는 세상 별거 있겠습니까 해아래 새것이 없다 였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의 개보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기론붐을 받을지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람만 중요한 사람만 큰 일을 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정말 귀하고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조인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조인들은 꼭 말씀 앞에 아멘을 하고 아 나도 계보 속에 있구나 아 저 형제 보잘것 없는데 아니라 저 형제 계보 속에 있다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합니다 것처럼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귀하고 귀하고 소중한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니 각종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법을 주신 것이오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으로 우리 그리스조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리스조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